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 갑돌이 초쌤입니다. 2003년 2월 1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소트 동영상 수익이 발생됩니다. 오늘부터. 기존 영상이나 이번에 새로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영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약관이 변경이 되는데 쇼트 동영상 수익이 45%를 우리한테 준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이 보시면 동영상 사이에 광고에서 수익 창출을 하고 수익 45%를 우리 크리에이터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 이 약관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피인데요. 홈피에 보면 쇼트가 있죠. 쇼트. 여기 쇼트. 쇼트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광고 수입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부터 광고 수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쇼트 영상 많이 올리시고 지금 보시면 실시간 한 거나 그 다음에 내가 동영상 업로드 한 거 이거를 쇼트 영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쇼트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이거에 수익 발생되는 부분 45%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쇼트 영상 요즘 기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올리셔서 수익 창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1일부터 쇼트 동영상 40%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셔서 많은 수익 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번 갑돌이었고요. 저는 이런 영상이 있으면 계속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1번 갑돌이 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